주제가 건강보험 지출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 어제 이걸 다뤘지 않습니까? 근보 재정 위기 10년간 지출이 2배 늘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늘어날 일이 없거든요. 10년 만에 한 국가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지출이 따불이 된 겁니다. 따불이 62조에서 120조가 된 겁니다. 어제는 방송할 때 그냥 10년 만에 따불이 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정도 했는데 방송 마치고 재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돈을 썼기에 어떻게 돈을 여러분들 나누어 줬기에 10년 전에 62조 여러분 지출되는 건강보험 지출 액수가 2022년에 이런 120조까지 되냐 이 이야기죠. 200% 뛴 거지 않으면 200% 2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이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포켓돼서 나간 겁니다. 60조 원이 그럼 10년 사이에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지출을 어떻게 앞으로 지탱하겠냐 이 이야기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지금 건강보험 지출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정상은 아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박만하게 쓰고 있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누수되는 것은 아닌가. 돈이 어디에 누수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숫자를 제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개 숫자에 대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60조 가운데서 한 80조 정도 증가하는 거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0조라는 건 2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더 요구하겠냐.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면 두 따불로 지불하게 된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이거는 감사원 차원에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돈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광고비가 지출된 거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물건 파는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슨 브랜드 이미지를 여러분들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때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고비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출한 광고비가 3억 2,81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41억 3,220억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의료사태 때문에 홍보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썼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31억 740억을 쓴 겁니다. 문정권 들어와서 현저하게 돈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광고비라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쓴 겁니다. 이게 광고비만 해당하겠냐 이야기 이게 광고비만 해당 안 할 거란 이야기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딱 보고 이 사람들이 문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뭔가 변화가 많았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을 어디서 많이 좀 빼먹을 수 있는 데가 없겠나 이 광고비를 쓰면 합법적으로 돈을 내려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채워주는데 이 심평은 예산 증가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평은 여러분들 예산도 보면 이게 적정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도저히 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심평은 부담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의 5천억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예산을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심평은은 예산 1,360원을 투입해 강원도 평창군의 교육연수원을 착공하고 2015년에는 제1사옥에 1,400억 투입했고 2019년에는 2사옥에 1,500억을 투입한 겁니다. 또 연수원의 이름 1,360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돈이니까 다들 열심히 쓰겠죠. 나라의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화자찬 강구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펑펑 한 달짜리 올림픽 TV 강구에 수억 원 투입 다음 달 1,300억 원 들여 연수원 신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이렇게 돈을 늘려가지고 건강보험이 10년 전에 62조에서 120조 두 배로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뭡니까 국민들이 60조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배가 늘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환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의료 수가 요만큼 매년 1% 정도 올려주는데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 수가 매년 1% 정도 1%에 늘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뭐 따불이 됐냐 자 여러분들 오늘 신나는 이야기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 방송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직접 쓴 애리조나의 여행기이자 문화 답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좌편향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내용을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는 책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한국 헌신기를 기록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모두 다 제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총집대승한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아주 잘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론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어김없이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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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